안녕하세요 재화의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저희 재화의재가 2년 연속으로 리 전성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에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빠르죠. 보통 모델은 2년정도 해야지 메인모델이 되는거죠. 1년하는 모델은 모델도 아니죠. 모델도 아니죠. 2년을 해야지 모델은 크게도 못껴요. 저희가 2년 연속 니의 모델로 발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저 알 것 같아요. 정답. 아무래도 저희 재화의재 하면 어쩔 때는 좀 세련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약간 좀 촌스럽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음... 얘네가 참 인간적이잖아요. 얘네가 인간적이잖아요. 땡! 땡!으로 이렇게 크게 깜짝 놀랐죠. 아 제가 1박 2일을 좀 보다보니까 갑자기... 니가 2년이 있다고 했잖아요. 2년이란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재화의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자라나는 새싹같은 네. 그런 파릇파릇함 저희의 파릇함 푸르름 저희에게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있죠. 몇 살이세요 지금? 에? 준수씨 올해 몇 살이세요? 스물일곱이요. 너무 파릇파릇해.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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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